아니 요즘 또 고잉 세븐티나 콜라보를 하고 싶어하는 많은 분들이 또 연락이 온다. 누가 계시오? 코카콜라도 그렇고 코카콜라가 하고 싶다고? 내가 코카콜라 내가 오면 먹고 투름 진짜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디야. 보여줘! 보여줘! 딱 지금 마셨다. 얼마나 시원하게 하는지 원샷! 조심하시오. 원샷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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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좋은 글이 하나 나오겠구만요. 노래 한 곡 불러줘, 빨리. 추천곡 봐, 아주. 레인지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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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이돌 맞아 있어. 레인지업! 레인지업! 감사합니다.